투명한 회계는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유능한 회계실무자는 기업의 큰 자산입니다.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강력한 힘 AT는 회계 세무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국내 최고의 자격시험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는 건강한 경제의 주춧돌입니다. 회계정보 생산자인 회계세무실무자는 건강한 경제의 진원지입니다. AT는 어카운팅 앤 택스 실무 전문가입니다. AT는 IT와 회계세무실무를 접목한 융합형 인재입니다. IT 중심에 AT가 있습니다. IT is AT 회계는 숫자로 표시된 기업의 언어이며 소통수단입니다. 이제 AT는 회계의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도입 2년여 만에 국가공인 취득 현장 맞춤형 실무자 양성 실무능력 완벽 검증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권, 기업체, 회계 법인 등 채용 우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졸업요건 포함, 교육부, 노동부, 자격정보 등재 AT 어워드 수여, 졸업생 표창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 시의 가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바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 선인분들에게 일 잘한다는 칭찬도 듣고 갈수록 제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취입사원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본으로 AT 자격시험을 보니까 일단 검증이 되어 있고 실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해져서 업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 실무는 스피드와 정확성의 생명인데 AT 자격자에게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AT 자격시험은 실무 환경을 그대로 구현하여 검증하다 보니 이젠 인재 선발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AT와 함께 더 큰 공익 실현을 위해 도약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실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클라우드 환경 시험 및 교육 실무 교육 플랫폼 위하고 공급 지속가능 교육 취업 박람회 개최 및 채용 내정자 OJT 공공기관, 금융관, 대기업 등 채용우대 법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육을 통해 투명한 회계, 건전한 경영, 건강한 경제 건설의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AT가 그 약속을 실현합니다. 불뿌리 회계 전문가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국가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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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